마지막 등장이니까 진짜 센 분이시겠죠? 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핫바 먹었어요. 3개야. 핫도그 하나, 핫바 2개. 그래, 내 예상이 맞았어. 내가 여기 왜 껴있는 거야? 이리 와! 어디 가? 이리 와! 각자 소환되신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바로 저는 순삭대왕입니다. 순삭대왕. 저건 인정해야죠. 빨리 먹는 거는 내가 진짜 여기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놀라운 대답으로 음식의 참맛을 꿰뚫어 진정 즐기며 먹는 바. 사실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희 타이틀에. 네네네. 근데 대왕 중에는 약간 좀 급이 낮은 대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은미대왕이 순삭대왕보다는 좀 그래도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일단 한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한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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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씨랑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짱구처럼 여기 입만큼. 정말 입에 음식을. 육덕대왕입니다. 육덕대왕. 모든 고기를 섭렵하고 그 맛을 전파하며 육덕을 쌓은 바. 육덕대왕이 명하네요. 반갑고 좋네요, 진짜. 음식 앞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이런 느낌적으로는 좋아요. 자, 그럼. 갈까요, 프루트칼 리스몬으로? 가시죠. 2020월. 먹방계를 주네. 원 나의 프루트 랩. 신경끼 신경끼 신경끼. 랩 스타트. 랩 스타트. 참. 을의 하트 이라 files. 우나IPmission 이라 인생이. 미지야? 늘 정주는 날 알아줘 누가 보람에게 생선을 맡겼냐? 귀엽죠? 또 우리 클럽 들어올래? 만 칼로리 클럽 있는데 오늘 진짜 잘 먹는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니? 사람이 아닌 거에요 지금 먹심이자요 먹심 먹! 심각해 심각해 심각해